이나상 고니찌와. 자 그럼 1번부터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김없이 카타카나 어휘가 나왔었죠. 이번에는 탁점에 대한 함정도 있었는데 아마 시험에서 혹은 그 외 모든 교재에서 흔히 늘 나왔던 단어이기 때문에 쉽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코음 비인이 정확하게 잘 쓰여져 있고요. 자 슈퍼마켓은 늘 항상 장음에서 강조했었던 단어죠. 수 파 유 라는 스펠링도 있었고 맨 마지막에 이 알 이라는 모음 알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장음으로 스파 내박자 강조했었던 단어였습니다. 백화점은 너무 흔하게 나왔었던 그런 단어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빈출이었기 때문에 테파 또 땡땡 넣고 네파 또 잘 쓸 수 있었을 거고요. 파티 역시도 맨 마지막에 y 스펠링이 장음을 남깁니다. 라고 해서 파티. 게다가 박자에서도 네박자짜리 파티 이라는 형태로 박자 물어보는 단어로도 자주 나옵니다. 라고 강조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 a b 이렇게 잘 고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2번으로 곧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2번 같은 경우는 한자가 갑자기 훅 나왔기 때문에 게다가 한자의 박자 한자의 결국에 스펠링 정확한 스펠링 물어보는 거죠. 박자는 이런 형태가 실은 예전 스타일 아니었나요. 적어도 한 5년 6년 7년 전에 이런 형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기추를 많이 훈련하셨던 분들이라면 좀 푸셨을 텐데 아무래도 눈에 복잡한 한자들이 많이 나왔어서 그래서 어렵다고 먼저 느끼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결혼이란 단어는 개콩. 보통 이 결혼이란 단어는 개콩. 개콩이라고 해서 앞에 개콩 땡땡 넣고 스펠링 틀리게 자주 나왔던 그런 단어였어요. 자 두번째 우유란 단어는 규 뉴 이었었죠. 자 그 다음에 양친이죠. 양친께서 라는 얘기는 부모께서죠. 양이응 받침입니다. 장음이 있어야겠죠. 따라서 료신이라고 읽어야 되고요. 자 준비는 정말 준비거든요. 자 그런데 이 준비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장음을 넣게 되는 형태를 정말 자주 봅니다. 준비라고 쓰시는 분들을 너무 자주 봤었어요. 그래서 준비 준비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짧게 연습을 하시는 습관을 들으셔야 돼요. 소개하다. 소개라는 단어는 정말 빈출 중에 빈출 단어죠. 자 쇼 장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박자를 세볼 건데 보이는 글자의 개수처럼 셉니다. 단 제외되는 것은 조그만 야유요 뿐이죠. 자 따라서 조그만 야유요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사이즈가 작아도 야유요가 아니기 때문에 4박이고요. 자 조그만 야유요만 빼고 하나하나 빼고 셉니다. 그래서 4박이고요. 조그만 야유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하나 4박이고요. 조그만 야유요가 있네요. 자 그래서 3박입니다. 자 조그만 야유요가 있네요. 그래서 나머지 다 세봤더니 4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박자 정확한 스펠링, 스펠링만 알고 있다면 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1번부터 5번에 나와 있는 밑줄의 한자 어휘는 모두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빈출이라서 자주 나왔던 것도 있는데 아마 우유 같은 것들이 뜸하게 나와서 규뉴인지 규뉴인지 이런 것들 좀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장음, 히라가나 한자 장음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끝부분, 마지막 끝부분까지에 나와 있는 장음을 한국인들이 자주 놓쳐요. 가령 수업이란 단어는 주교. 그냥 한국인들은 주교 하고 말거든요. 근데 주교이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도죠. 지금 같은 경우에 우유도 규뉴까지 반드시 끝부분의 장음을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지키지 않는 한국어의 습성 때문에 자주 틀리게 된다. 따라서 끝부분의 장음이 들어있는 어휘들이 자주 출제된다라는 그 포인트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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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